쌍둥이 맞지? 니들 공범이시? 그 새끼 어디로 지었어? 넌 알 거 아니야 이 새끼야? 나 몰라! 나 정말 몰라요! 기억이 안 나! 정말로 기억이 안 난다고요! 기억이 안 나? 어? 기억이 안 나? 기억이 안 나! 안 돼! 안 돼! 빨리 전화 걸어 이 새끼야! 안 그러면 내가 너 여기서 쏴 죽이고 그 새끼도 잡아서 죽일까? 빨리 전화 걸어! 빨리 전화 걸어 이 새끼야! 빨리 걸어! 형님!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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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돼요! 형님! 진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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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! 이러면 안 돼요!